대전지법 형사 오단독은 가짜 면허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남성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경기지역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비대면 진료를 하고 5,300여만 원의 급여를 타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피고인은 지난 2월쯤 본인이 처방에 모아놨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